이혜영 감독, 그 이혜영 감독이 독전, 독전 하신 그분인데 세윤이를 페르소나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이 작품을 했나? 천안에서 마돋나 감독님이었고 이혜영 감독이 영화 제안을 했었구나. 근데 거절했다고. 그때 조감독님이죠, 조감독님. 세윤 씨 영화 저 여쭐 누군데요, 오디션을 좀 제안드립니다. 어, 그래요? 무슨 영화인데? 아, 씨름 영화인데 천안에서 마돋나라고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래서 씨름영 화면 좀 상이탈이가 있나요? 아, 예. 거의 80%는 상이탈이라고 나오셔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이탈이는 못 해요. 예? 그렇게 상이탈이 못 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처음이었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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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난 남자 배우가? 그때 개그맨이든 배우든 다 이제. 근데 처음에 이유가. 씨름 선수인데 상이탈을 안 하면 어떡해. 바빠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겹쳐서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왜 상이탈이 안 되시는 거죠? 제가 조금 그. 젖꼭지가 좀 커가지고. 편하면 안 되냐고. 스크린 내 젖꼭지가 크게 나오는 게. 저 너무나 진지하게. 아 그래요? 조 감독이. 젖꼭지가 크셔서. 아 그렇다고요? 이거 자체가 코멘트이다. 서로 진지하잖아. 서로 너무 진지한 거지. 여기도 처음이니까 웃지도 못하고. 나도 그냥. 나 좀 진지하게. 진지하고요.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 내가 봐도 큰데. 영화관에서 잠깐 상상했더니. 이만한 성 같은 게 하나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근데 저 감독 입장에서도 감독한테 보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혜영 감독님 그걸 듣고. 아니 왜. 왜 안 오는데. 제가 딱히 유명할 때도 아닌데. 젖꼭지가 크답니다. 뭐야. 뭐야. 된 거지. 어이가 없잖아. 젖꼭지를. 이유가 조금. 젖꼭지 오픈엑스. 그럼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다시 연락 온 거야. 어. 저 조연출입니다. 아 예 저 죄송합니다. 안 할 건데요. 아 근데. 어느 정도 클지. 보여달래? 감독님. 감독님이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냐고. 아 내가 좀 집요하시네요. 아 보여달래. 근데 대본은 그래서 오디션 대본만 일단 보시고. 어떤 씬인지. 이 씬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일단 제가 고민을 한 번 해 볼게요. 네. 대본을 봤어요. 대본. 그래도 이제 형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같이 하고 있던 컴퓨터 형들. 야. 코드 영화에서 이 씬이 많은데. 당연히 인마 니가. 씨름 선수인데 적극 치킨 건 당연한 거야. 씨름 선수면 당연히 니 몸매가 씨름 선수처럼 보일 거야. 가서 봐. 가서 봤죠. 오디션을. 딱 가는데 일단 되게 기대한 눈빛이 보여. 얼마나 크지? 야 얼마나 큰구나. 얼마나 큰 거야. 음성 음성 대. 야 뭐. 서로 모였겠지. 볼거리다 이거. 그렇게 큰 대는데. 오디션은 또 자료도 컴퓨터 찍고 있고 하니까. 아 너무나 까는데 미치겠어. 부끄러운데. 그냥 으으. 싹 벗었어 이거. 생각보다 안 크시네요. 아 제가 이만하진 않죠. 몸이 가장 이쁘십니다. 제가 저희가 잤던 몸입니다. 아 일단은 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를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춤을 배우는 신이야. 춤을 막 배우고 춤을 배우고. 마지막에. 선배님 왜 춤을 배우려고 하세요. 그럼 제가 대사가. 어 흥나잖아. 이거였어 흥나잖아. 아 흥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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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난 잘못 알고 한 거지. 흥 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흥 나잖아. 흥 나잖아. 흥 나잖아. 흥 나잖아. 그 사람들 이혜영 감독. 이혜영 감독이었는데 두 분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춤을 추나 보인 거지. 그렇지. 이런 해석을. 그렇지. 흥 뛰고 나자나로 갖고 왔네. 즉석에서 받고 다니. 이야. 실수가 이게 대박이야. 이게 마지막에 빵. 얘는 쏴야겠구나. 마지막에 찍다가. 그러면 이제 또 한 잔 먹고 그러잖아요. 대본 리딩하고 이러면.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흥나잖아는 너 어떻게 이렇게 해온 거니. 그래서 그런 세상을 어떻게 했냐. 그럼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신인상 후보로. 저쪽에는 왕의 남자 이준기. 그렇지. 그때구나. 그때. 전화가 왔어 누나. 옷 맞추러 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처음 영화 찍어서 거기에 초대가 된 거야.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낯가리는데. 근데 누나 지금 방송국 나갈 텐데 자리를 잘못 잡았어 그러더라고. 자리가. 자리가 어땠는데. 자리가 이제 거기 있잖아요. 신상후보 나란히 앉아 있죠. 이준기. 왕의 남자 이준기. 용서받지 못한 자의 하정우. 피터팬의 공식 온주환. 온주환. 제가 온주환 씨 옆에 앉게 됐어요. 아 의자가 참 좁더만. 어깨 반이 넘어가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어깨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온주환 씨를 먹었어. 온주환 씨. 온주환 씨. 처음 봤는데. 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가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요. 죄송합니다. 낯가리는데 또. 아우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